그래서 혜리가 VM이었던 것 같은데 보케브러리 13 이었네요 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 13 오케이 오늘 부랴부랴 했네요 미리미리 좀 하시지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그래서 빵이나 과자를 굽다 그렇지 베이크죠 오케이 그래서 베이크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A가 그럼 무슨 소리 A가 됐죠 A가 아니고 베크가 아니잖아 베이크 V A 베이크 됐습니까 에이 베이크 그 다음 계속해서 뱀은 스네이크 스네이크는 어떻게 쓸까요 에이 스네이크 에이가 무슨 소리네요 에이 그럼 여과의 소리가 스네이 스네이 합치니까 스네이크 됐습니까 스네이크 스네이크 그 다음에 케이크는 어떻게 쓸까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무슨 소리로 했어요 에이 그럼 몇 가지 소리가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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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은 뭐가 될까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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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이름이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러니까 케이크 케이크 그 다음에 스케이트 스케이트는 어떻게 쓸까요 됐어요 됐어요 케이크 그러니까 요거엔 무슨 소리 됐어요 케이크 좀 여과의 소리는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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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스케이트 그 다음에 레이스 달리기 시합을 레이스라 그러죠 레이스는 어떻게 쓸까요 이러면 틀리고요 이래야 됩니다 C가 쓰댔어요 표정 봐라 레이스 됐습니까 레이스 할 때 C가 쓰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레이스 아 이거 레이스가 아니고 레이스구나 레이스 달리기 시합이 아니고 끈이구나 그럼 이거죠 레이스 됐습니까 레이스 달렸다 할 때 있죠 그 레이스야 그 다음에 망토는 뭐라고요 뭐래요 케이브 케이브 망토 망토가 뭐라고요 케이브 케이브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효과의 소리 케이브 얘가 내는 소리는 다 합치니까 케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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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케이브 데이트 데이트를 어떻게 쓸까요 날짜 날짜가 뭐라고요 데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포즈는 렛 렛 렛을 어떻게 쓸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다 합치면 개이프인데 이건 개이프 포도는 게이프가 아니고 그레이프잖아 그레이프 그을 그레이프 그레이프 이렇게 됐습니까? 이게 뭐가 되죠? 그러면 레이프 이렇게 합치니까 그레이프 그레이프 됐습니까? 소리를 빼먹으면 안되겠죠? 그 다음에 테이프 테이프를 어떻게 쓸까요? 그쵸 그럼 여과의 소리가 테이프 합치니까 테이프 여과의 소리가 그레이프 됐습니까? 테이프 오케이 얼굴은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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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방법은 페이스 어떻게 쓰면 될까? 페이스 펫 펫 펫 펫 펫 펫 펫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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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기억이 안납니까? F나 PH였죠 F가 이름이 F니까 풍불이 내죠 better 앞뒤 10 그래서 얼굴이 페이스죠 페이스 bi EV cancellation 그럼 얼굴이 페이스 됐습니다 페이스 소리 잘 기억 안냈고 그 다음에 F 소리에 F가 된다는 기억이 안났어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레이스 레이스 어떻게 쓰면 되죠 오케이 왜 자꾸 선생님 눈치를 보나 맞았죠 레이스 레이스 C가 쓴 소리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접시는 플레이트 뭐라구요 플레이트 접시 플레이트면 플레이트 어떻게 쓰면 될까요 뭐라고? 어? 끝 뭐를 모르고 칠까 1을 그렇지 이게 플레이트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플레이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플레이 여기 붙으니까 다 합쳐서 플레이트 접시 플레이트 플레이트 됐습니까? 오케이 첫쪽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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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renal 감사합니다.